집합 a 는 1 2 3 4 as a 로 함수가 됐네 f 가 자 이렇게 원수가 됐을 때 자 이거 1 대 1 함수죠 1 대 1 함수가 하나씩만 연결되는거고 자기자신이 또 아니네 그죠 f1은 1이 아니다 아 이거 뭡니까 교란순열 완전순열이죠 자 이거 4죠 그래서 f4 는 몇 개 되요 이때까지 한거 f4 같은게는 그냥 9가 됩니다 답은 9 9가 되고 참고로 f1은 0이고 f2는 1이고 f3은 2가 되고 f4는 9가 되고 f5는 44가 되고 f6은 265가 됩니다 자 뭐 식은 이렇게 됐죠 fn명이 있다면 n명이 n개겠죠 이것은 n-1 그리고 fn-2 플러스 fn-1 이런식으로 됩니다